전남 보성군이 열대 거세미나방 성충을 발견해서 농가의 적기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보성군은 최근 등량면 비봉리 옥수수 재배포장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돼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충 예찰 방제의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편사풍을 타고 날아오는 열대 거세미나방은 주로 옥수수의 잎과 줄기를 갈아 막는 해충으로 상품성과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